역할을 위해서 체중증량까지 소환을 하셨습니다. 왼쪽까지만 바라주시고요. 하나, 둘, 셋. 우리 특이하실 때 역할이 사람들에 대할 때는 굉장히 매섭지만 애완 물고기를 대할 땐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쉴을 더 주는 역할을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호주 뭐가 있을까요?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부드러운 느낌의 호주. 안녕, 물고기들 안녕. 나는 귀하라고 해. 너희들 참 귀하게 잘하는 거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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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에 잠깐 계시고요. 장동돈 씨와 박형신 씨까지 모시고 우리 남자배우 세 분. 휴양키미트주의 그리고 촬영장에서 호흡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진 촬영도 기대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좌측편부터,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네, 세 분이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뼈! 네, 마지막으로 왼쪽 편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네. 네. 자, 가운데. 네. 네. 오른쪽. 네. 오, 하트 바쁘셨어요. 이번에는 이 한 손아주만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2대 1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세 분 분이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우아하시네요. 네. 마찬가지로 세 분 분은 왼쪽 편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네, 조금만 더 서 주십시오. 네, 둘, 셋. 정말 많이 붙으셨네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오른편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어, 네.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다시 맞춰서 한 번 해볼까요? 하트를 같이. 자, 하나, 둘, 셋. 뿅. 네. 네, 자연스럽게 왼쪽 편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 편도 바라봐 주시고요. 어, 사진 촬영을 정말 동영상처럼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의하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희경 씨하고 법률 비서 혼다 학력을 나서셨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편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채왕아 씨 오늘 유이하게 유채색을 입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봄의 아름다움. 봄 game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표현할 수 있는 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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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있을까요? 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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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ha Brno 네, 정말 사진의 최정답 화 competitions да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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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 김진아 역을 맡아줬습니다. 패러리 걸 상, 무조건 여기 계시죠? 왼쪽 편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성희씨, 이해를 정말 잘하는 역할이시죠? 네, 똑띠 표정 있잖아요. 똑띠다. 아, 사투리인데 죄송합니다. 똑똑해 보이는 표정.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띠이익! 오! 그러면 조금만 하트 한 번 더, 난, 둘, 셋, 뿅.